불량 불량 아, 불량이요? 요즘에 많지? 요즘에 부끄러워가지고 말하고 가야겠어요 강아지는 많이 컸어요? 강아지요? 강아지 엄청 많이 컸어요 요즘 강아지랑 와이프랑 같이 재밌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애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가지고 아직 얘네 안 키워봤지만 열심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... 오늘 경기... 뭐... 상황이 지금 팀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뭐... 무조건 이겨야죠 무조건 이기는 3전 말고는 갈 길이 없죠 프로 선수라면은 어디... 어떤 자리에 뛰던지 간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어... 그렇게 경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... 그렇게 안 하면은 못 살아남죠 최선을 다해서 항상 주어진 시간에 항상 더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두 분 다 FC서울 유튜브 구독하셨어요? 당연히 했죠 올라가면 거의 맨 처음에 안 하셨다 안 했지 뭘? 대표소를 유튜브 보고 했지 거짓말하지 않고 번호를 본 적이 없는데 했죠 잘했어요 당연히 했죠 서울인데 오늘 좀 아파서 이제 다 회복됐고 이제 제가 운동상에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군부를 잘 모르는 것 같지만 olha 좌우 좋아 뭐 러스뱅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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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공연중몬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